엄마! 드디어 우리 어머니 나올 때가 됐다. 멋있을 것 같은데. 엄마! 촬영 중인데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. 영떡스 클럽 노래인데 맞춰봐. 뭔 노래고? 뭐? 뭔 노래고? 노래 안 나왔는데. 노래 안 나왔는데. 다시 들어봐. 다시 들어봐. 다시 들어봐. 뭔 노래고? 이거 영떡스가 나왔을 때 했던 노래인데. 그러니까 그거 뭐고? 제목을 모르겠네.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뭐야 제목이. 제목을 모르겠네. 전화 찬스. 정 아이가. 정 아이가. 정 정. 정 아이가. 정 아이가. 정사. 나이스. 우리 지민이에요. 진짜 소음 도는 게 딱. 지민이에요. 지민아. 잘하네. 감사합니다. 어머니. 저 분의 문제 맞췄어요. 엄마 맞췄어요. 우리 뺏겼다. 맞췄나? 아빠가 맞췄다. 알았다. 아빠가 맞췄다. 안녕.